다음은 초등급 A팀이예요. 초등급 A팀 나와주세요. 아, 3, 2팀 초등급 A팀을 온갖팀이라고 꼭 소개를 해달래요. B팀은 초기팀이고 A팀은 온갖팀이예요. 초등급 A팀 온갖팀 나와주세요. 其實 세 zweite 3팀을 sole주세요. 4, 6, 3, 4, 3算을 벌 수 2, 2, 3, 4, 5 2, 3, 1... 끝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